거제와 통영, 고성 3개 시군이 거제 통영 간 고속도로 조기착공과 부산까지 노선 연장을 요구하며 공동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. 3개 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펼치는데요. 취합된 서명부는 내년 초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. 거제 통영 고속도로는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서 통영시 용남면을 잇는 도로 신설 사업으로 길이 30.5km에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.